오늘은 T영부 들어가야 되고 전 시간에 숙제 복철근보에 대해서는 했고 자 이제 T영부 들어가자건 자 이제 T영부 들어가자건 자 T영부를 잠깐 보면은 말 그대로 T자로 생긴 보고가 되는거지 근데 보지 이거는 단면이 어떤 형상인가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보다 보 라는게 중요한거고 보호에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변단면에 대해서 문제를 봤지만 이것도 뭐 그냥 변단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 이제 T자 모양이 있을때 우선 용어상으로 이 부분은 프렌즈라고 부르고 트레브에서 프렌즈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웹이라고 부르고 외부, 웹 또는 프렌즈 이 부분은 헌치가 되고 이렇게 일단 용어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용어상으로는 T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보를 T쉐입 이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가 생겨난 동기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보호가 있을때 실제로 보호가 있을때 인장철근을 갖다가 열다 집어넣거든거지 인장철근을 집어넣고 자 중립축이 여기 있다고 했을때 중립축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자 인장콘크리트의 인장력을 무시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단면이 없는거지 실제로 이거지 그지 실제로 이거가 되고 뭐 이 형태가 되는거지 그지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인장철근이 필요가 없는데 얘도 좁아져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T형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건 아니고 자 일단 용어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실제 구조물을 보자고 실제 구조물 자 이제 실제 구조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둥이 있고 기둥이 만약 이렇게 있다고 보고 기둥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구조물도 그러는데 기둥이 있으면은 여기 보호가 올라가거든 보호가 뭐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가주고 보호가 이렇게 올라가주고 여기서도 얘가 이제 보호가 이렇게 올라가주고 자 보호가 이런식으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기둥의 역할은 이 볼을 서포트하는거니까 여기서 하중이 있으면은 얘들 힘이 생기는거 얘가 보호가 됐거든 그지 근데 이제 보호가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우에서 슬래브를 쳐주거든 슬래브를 이렇게 쳐주게 되지 그지 이래서 슬래브가 또 올라가거든 이래서 슬래브가 올라간다 자 이렇게 됐을때 이렇게 됐을때 우리가 여기서 요 단면을 잘라보면은 요 단면을 잘라보면은 요 단면을 잘라보면은 자 보호가 있고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우에 슬래브가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 그지 이 형태가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거지 그지 자 그거 이렇게 돼있으니까 실제 건축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T자 모양의 보호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 근데 실제 공사할때는 요 기둥을 친 다음에 요 볼을 갖다가 거푸집을 거치하고 철근을 조립하고서 볼을 먼저 치거든 그지 볼을 칠때 이 볼을 칠때 철근이 요렇게 들어가고 전단 철근이 이렇게 뽑아놓거든 뽑아놓고 뽑아놓게 되면은 보호하고 슬래브가 일체로 콘크리트가 쳐지지 그지 이걸 안 뽑아놓게 되면은 안 뽑아놓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놓고 콘크리트 요까지 쳤어 콘크리트 요까지 쳤어 콘크리트 요걸 쳤거든 어이? 슬래브를 쳐야되잖아 그지 슬래브 칠때는 또 거푸집을 밑에 대고 여기 철근이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치게 되면은 보호하고 슬래브가 분리되지 그지 이거는 T형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T형보에서는 우리가 구조문이라면 일체가 되야되는거니까 당연히 일체시키기 위해서 철근을 갖다가 볼을 치지만은 슬래브까지 다 연장을 시켜놓고 이렇게 해놓고 콘크리트 치게 되면은 보호는 물론 여기까지만 치는거지 여기까지만 치지만은 슬래브 철근 조립할때 보호에서 미리 뽑아놓은 철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근도 이렇게 넣어주거든 철근도 이렇게 넣어주니까 보와 슬래브가 철근의 일체가 돼서 하나의 구조물이 되는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거 생각을 못하고 아까같이 철근을 안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얘는 보니까 얘는 보니까 여기서 끝나고 슬래브를 치려고 보니까 뽑아놓은 철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럼 이제 요기서 요 위치에서 보링을 해가지고 보링을 해서 보링한다 제가 구멍을 뚫는거잖아 보링을 해서 요거를 한 10cm 막 15cm 이렇게 뚫어놓고 이렇게 뚫어놓고 철근을 갖다가 여기다 바꿔다 박아놓게 되면은 박아놓고 나서 이 철근을 중심으로 해서 슬래브 철근을 지지해버리니까 슬래브하고 보가 일체가 되지 그지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보링을 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거니까 콘크리트에 구멍 뚫는게 쉽지가 않잖아 그지 가 외로 보링기가 와서 하니까 공사비가 더 드러나는거지 그렇게는 하면 안되지만 그렇게 해야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 얘기가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지금 여기서 이 슬래브는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요 길이가 P형보기 때문에 보에서도 여기 B가 있거든 그지 유효폭이 있거든 어 이건 T형보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어 여기서 이렇게 거의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 B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 자 이 폭비 그래서 이제 플렌즈의 유효폭이라는게 중요하거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이 폭비 단철근 구형보에서 보면은 응력분포 생각해보자 응력분포 응력분포를 생각해보면은 허용응력법에서는 자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됐었잖아 자 허용응력법에서 코 끝에 응력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응력의 크기가 폭비에 걸쳐서 일정하지 그지 당연히 일정하니까 전차압축력 구할 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요 면적에다 폭비 로 굽했잖아요 일정하니까 근데 얘는 좀 워낙 폭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T형보 할 때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자 보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거든 이쪽 방향이거든 그니까 이쪽 방향에서 이 단면 이 단면에서 응력이 이쪽 방향 모멘트가 지금 걸리거든 모멘트가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응력분포가 얘랑 똑같이 그냥 자 이렇게 대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폭이 비가 짧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지가 않거든 왜 근데 이 본대 하중이 여기 있다고 여기서 만약 작용하면 아무리 이 축상으로 하중이 제일 크고 여기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 응력분포가 줄어들거든 그래서 후렌즈의 유효폭이라는 거는 실제로 얘가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중앙에서 가장 크고 멀어질수록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같다고 볼 수 있는 전체를 같다고 볼 수 있는 폭이 얼마냐 그게 유효폭이다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T라고 우리가 TF라고 보통 놓거든 TF는 프렌즈의 두께 이렇게 놓는 거거든 프렌즈의 두께에서 TF라고 보통 놓고 여기서도 요게 폭 B 이거는 BW라고 BW라고 놓거든 BW는 외부의 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 용어가 이렇게 되거든 이럴 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잘 보자고 프렌즈의 유효폭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아 이 응력분포가 이렇지는 않겠구나 하는 거를 일단 생각하고 근데 이렇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건 휘묵력이거든 휘묵력인데 어떤 모멘트가 얘를 유발했냐면 이쪽 방향 모멘트가 얘를 유발한 거야 근데 이쪽 방향 모멘트에 의해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쪽 방향 모멘트에 의해서 이 휘묵몬트가 휘묵력이 이렇게 생기는데 워낙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다 이 응력분포가 근데 중앙에서 제일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폭을 일정하게 볼 수 있는 한계를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더 가느냐 8TF 더 가라 즉 프렌즈의 프렌즈 두께의 8배까지는 일정하게 갈 수 있다 이게 또 8TF 이게 대칭 단면일 때는 양쪽으로 프렌즈 두께의 8배 기사 시험에 나눈 수치지 그리고 지가 아무리 8TF가 크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슬라브를 보게 되면 이 슬라브를 보게 되면 이거 중심 즉 이 기둥이 계속 단다고 했을 때 이 기둥 중심 이거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양쪽 슬라브에 중심 간 거리 즉 이 만약에 이 슬라브 폭이 슬라브 폭이 만약에 LS라고 하면 2분의 LS보다는 8TF가 작아야 되는거지 지가 아무리 코도 반보다 클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양쪽 슬라브에 중심 간 거리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프렌즈 유어폰 첫째 자 BW에서 양쪽으로 8T씩 나가가지고 16TF가 되고 우리 언니 매일 늦으셔 미모가 되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는거야 이거는 자 양쪽 슬라브에 중심 간 거리 지금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양쪽 슬라브에 지가 아무리 커져도 양쪽 슬라브에 중심 간 거리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의 경관 지가는 어디야 이쪽 방향은 지금 슬라브에 중심 간 거리고 슬라브는 이쪽 방향이고 보의 지가는 이쪽 방향이 예지 그지 왜 보가 기둥에 의해서 요렇게 지금 지지되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보의 지간에 4분의 1 자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자 또 여기서 잘 생각해보자고 여기서 헷갈리지 말자 자 지금 얘기한대로 이 보는 보의 축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 그지 근데 이쪽 방향이란 얘기는 즉 보의 경관이 이게 돼가지고 모멘트가 이렇게 생겼잖아 모멘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희목력이 요렇게 생기거든 그지 요렇게 생기는데 이건 보야 근데 이 슬라브 이 프렌지 예를 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자 이렇게 잘랐다고 보면 이렇게 잘랐다고 보면 자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거든 자 자 이라고 났을 때 보는 x축 방향 즉 y축에 대한 모멘트로 나타나지 지금 근데 이 슬라브 프렌즈를 보니까 이축 지형보에서는 보의 축으로 이와 같은 희목력이 생기거든 거지 이와 같은 희목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조성을 이렇게 뽑아서 응력분포를 요렇게 바꾸던거지 자 0.8f 이와 같은 응력분포는 이 단면에 지금 요렇게 나와서 이 직사각형으로 요렇게 나온거지 그지 이 응력분포는 요 요축에 대한 얘가 y 바이의 모멘트에 의해서 생긴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압축력이 생기는데 이쪽에서 이쪽에서도 힘이 생겨가지고 위쪽의 압축 또 아래측의 인장이 생겨가지고 이 압축이 xy 양방향으로 같이 돌아와 버리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응력이 약 20% 정도 증가가 되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둥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쟀을 때 콘크리트 압축강도 쟀을 때 그냥 이 공시체를 만들어가지고 공시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5cm에 30cm잖아요 그지 이걸 갖다가 압축강도 이렇게 쟀을 때 만약에 이게 강도가 200이 나왔다 200kg 퍼센티 제곱이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이게 구조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연결된 상태에서 얘가 누를 때 얘가 지지 역할을 해준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압축강도가 약 20% 증가하거든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쪽 방향의 힘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즉 Y 방향의 힘이 생겼는데 슬라브에서는 X 방향의 힘이 또 생겼거든 그래서 상부에서 압축력이 겹치게 돼서 실제적으로 응력이 커진다 그 얘기가 되거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건 프렌즈라고 하지 않고 요 지금 얘기한 요 프렌즈는 슬라브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2학기 때 배우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구조물이 교량이 됐건 이런 건물이 됐건 지금 보다시피 기둥에 의해서 다 슬라브로 연결됐잖아요 그지 교량에 있어서도 교각에 있고 슬라브가 있잖아요 실제 구조물에서는 슬라브 구조물이 무척 많크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그 슬라브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이 슬라브는 이 슬라브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둥이 요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실제 건물 구조를 보자고 자 실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기둥이 올라왔거든 기둥이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를 쳐주거든요 보 보가 이렇게 쳐줘주고 얘들은 보야 보가 이렇게 쳐줘주고 보가 이렇게 쳐줘주고 보가 이렇게 쳐줘주고 보가 이렇게 쳐줘주고 이게 이제 보가 친 거야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는 다 뚫린거지. 여기가 뚫렸잖아. 뚫렸는데 차가 다닐 수도 없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슬라브를 치는거지. 슬라브를 쳐놓게 되는거야. 슬라브를 쳤다 치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잘라본다면, 기둥이 보일것이고, 이 보가 보이겠지. 이 보가 연결이 되어있으면 이렇게 보일것이고, 그 다음에 슬라브가 쳐진게, 슬라브가 보가 이정도 있다고 치고, 그 위에 슬라브가 이렇게 쳐지겠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거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한대로, 이와 같은거는 우리가 이런 구조 요소로 얘기하면, 구조 요소에는, 기술고시 준비할 친구들, 구조 요소는 트러스가 있고, 축방향 요소를 받는, 축방향 힘을 받는 구조 요소. 축방향으로, 축방향역에서 축방향의 압축 인장만 생기는 구조 요소를 트러스라고 하는거고, 그 다음에 빔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이트가 있거든. 빔이라는 것은, 빔이라는 것은 선요소로서 축방향의 직각하중의 작용에서 힘이 생기는걸 갖다 빔이라고 하거든. 빔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변이가, 이와 같은 변이, 그리고 이와 같은 흰변이가 생길 수가 있지. 요걸 여러분들이 구조해서는 자유도라고 있지. 자유도, 비그리어 프리덤에서, 기술고시 할 친구들은 자세히 공부를 해야지 요런 내용들은. 자 요렇게 생겼을 때, 빔은 지금 보다시피 일촉방향 요소거든. 근데 프레이트는 면 요소거든. 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점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각 점에서 이와 같은 변이가 다 생기는거지. 요렇게. 자, 이와 같이 생기는걸 프레이트 요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프레이트 요소라는 것은, 보요소에서 모멘트가 하나만 생겼거든. 자, 요축에 대해서, 요축에 대해서 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축에 대해서 요런 모멘트가 생겨서 요렇게 휘었거든. 그지. 근데 이 프레이트 요소에서는 얘가 요렇게 휘었거든. 양방향으로 다 휘었거든. 양방향으로 다 휘었거든. 양방향으로 다 휘어가지고 결론은, 요쪽 바의 모멘트, 요쪽 바의 모멘트를 다 구해주는게 프레이트 요소고, 프레이트 요소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슬래브라고 입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슬래브가 있는거야.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슬래브를 구조해석해서 설계하는 방법은 2학기 때 배운다. 그거야. 근데 지금 한 이유는 T형보에서 결국은 T형보에서 프렌지가 슬래브가 되거든. 그래서 이 슬래브에서 모멘트가 보의 축방향과 직각방향으로 또 다른 모멘트가 걸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복잡하게 요렇게 설명을 한거야. 혹시 질문? 혹시 질문? 너무 쉬우니까 질문 없지. 일단 T형보에서 프렌지의 유효폭 이거 이해를 하고 왜? T형보에서 프렌지에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지? 이 응력 분포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크기. 그게 유효폭이거든. 그래서 요걸 막거든. 자, 그럼 두번째로 대체인 경우는 요렇게 되는데 비대체인 경우가 있거든. 자, 비대체인 경우 여러분 교재로 다시 들어가서 130페이지 보면은 131페이지. 뭐 이거는 뭐 옛날 책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거든. 이런건 변한거 아니니까. 자, 프렌지의 유효폭 보게 되면은 자, 그림 A에 실제 응력 분포가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응력 분포는 보의 축에 보의 축을 따라서 그와 같은 힘응력이 생겨서 압축력이 그림 A와 같이 실제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보의 축 방향에 가장 큰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보의 축에서 멀어질수록 그 응력은 작아지지. 근데 그거를 그 옆에 그림 B를 보게 되면은 일정하다고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칭 저항 모멘트 할 때 압축력하고 인장력하고 같다고 놔야 되잖아. 그지? 저게 일정하지 않으면 압축력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 이 그림을 놓은 거는 얘일 때, 얘일 때 0.85 FCK가 일정하니까 이 전체 압축력 구했잖아. 근데 이제 이 T형부에서는 이 크기가 변한다 이거지. 얘가 변하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폭을 이 크기라고 했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그림 B에 고와 같이 설명을 했지. 자 그럼 132페이지로 가서 신교제 비대칭 T형부를 보게 되면은 자 그림을 그려놓고 자 거기 보다시피 비대칭이니까 6T가 나가게 돼있지 자 비대칭일 때는 8T가 아니라 6T만큼 나가라 그리고 보의 지간의 4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 보의 지간의 12분의 1로 돼있고 그 다음에 슬래브의 내측거리 인접보에 그러니까 인접한 보라는 얘기가 이거거든. 인접한 보가 이거거든 여기 보가 하나 쭉 가고 여기도 보가 하나 가잖아 그러니까 얘의 인접한 보는 이거고 이거의 중심간 거리 그거의 2분의 1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설명이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기사시험에 놔둬라 그 얘기고 뭐 여러분들이 기사시험 걱정할 친구는 하나도 없겠지 그치? 그런데 보면은 실제 4학년들 물어보면 3분의 2는 떨어지더라고 지방대회들은 3분의 1 떨어지는데 여러분도 3분의 2가 떨어지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우습게 보거든 지방대회에서는 그것만 공부하고 근데 기사시험도 없으면 정말 이 시공사에 원소 넣을 수가 없지 그것도 없는데 그치? 현대건 삼성이 이런 데서 기사제약정 없는 친구를 뽑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설계하고 싶으면은 기사제약정 따고서 5년이 있어야지 기술사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사제약정은 따야되고 기사제약정은 내가 졸업했을 때 78년도 그때 졸업했을 때는 그때 월급이 19만원이었는데 기사제약정 하나 있으면 수당을 2만원씩 더 줬어 그러니까 토목기사 따지 건설안전기사 따지 또 소방기사 따지 그러니까 6만원을 탁 늘어낸 19만원 월급이 대리월급하고 비슷해지거든 그 당시엔 그랬다고 근데 요즘도 요즘도 기사자에요 너무 흔해서 주지는 아마 근데 조금은 줄거야 근데 기술사는 결정적으로 주지 기술사는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따면은 기술사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술사를 확보하려고 뭐 연보를 갖다가 확 두배 세배 뛰어버리지 chilling 소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야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T형보 판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아리 간별하는 것도 아니고 병아리 간별하고 똑같거든, T형보 판별과 병아리 간별하고 똑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자고, T형보가 이렇게 있는데 철근이 이렇게 들어갔거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모멘트를 받고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모멘트라는 얘기는 뭐야? 마이너스 모멘트가 받고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모멘트는 정의에 의해서 항상 역학에 있어서는 플러스 모멘트는 손바닥이 휘듯이 이렇게 휘는 게 플러스 모멘트예요 마이너스 모멘트 반대로 이렇게 휘는 게 마이너스 모멘트래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모멘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압축이 위쪽이고 인장이 아래쪽이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모멘트는 얘가 지금 받고 있다 잘 봐, 잘 봐, 이거 T형보 반대로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모멘트를 갖고 있으면 인장이 어느 쪽이야? 인장이 당연히 위가 됐지, 그렇지? 자, 그러면 중립축이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자, 중립축이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압축축이 위야, 아래야? 뭐? 위, 아래 어떻게 춤추더라? 나는 춤을 추게 시켜라 그냥 이봐 자, 아래지, 그렇지? 아래지? 자, 아래면 아래가 압축축이야, 그렇지? 그러면 어차피 콘크리트 인장축을 무시하라고 시방서에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무시잖아 무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모멘트를 받는 T형보에서는 T형보 판별할 때 마이너스 모멘트를 받고 있으면 T형보지만 T형보가 아니지 얘는 폭이 BW, 얘가 BW잖아 BW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호가 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병아리 감별하고 똑같은 얘기야 T형보가 였는데 갑자기 직사각형 보호를 받겠거든 자, 그러면 또 자, 이건 폭이 B이고 자, 이게 BW거든 자, 이건 플러스 모멘트를 받잖아 자, 플러스 모멘트를 받는데 자, 중립축이 자, 중립축이 플러스 모멘트 내에 있다고 보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중립축이 여기 있네 중립축이 여기 있네 이 얘기거든 지금 그럼 이 얘기도 중립축 아래 자, 인장이 위아래야 여기서는 인장 인장이 아래지 인장처럼 여기 들어갔지 근데 중립축 아래 콘크리트의 인장력은 무시를 하니까 얘가 또 없어지네 얘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야? 폭이 B인 폭이 B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호가 된거지 이거는 폭이 B인 폭이 B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호가 됐다 요거 잘 봐야돼 요거 폭이 B고 아까 여기서는 이거는 폭이 BW지 외부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모멘트를 받고 있었고 이럴 때는 모형은 T형보였었는데 모형은 T형보였었는데 따져보니까 프렌즈가 프렌즈 안에 있다 보니까 중립축이 단철근 직사각형 보호가 됐지 T형보가 아니라 직사각형 보호가 됐다 이제 세 번째로 여기서 플러스 모멘트를 받고 중립축이 외부에 있는 경우만 외부에 있는 경우만 외부에 있는 경우만 이때만 T형보였 이때만 T형보였 이때만 T형보였 외부에 이때만 T형보였 이때만 T형보였 이때만 T형보였 이때만 T형보였 요즘 다 연락해보았다 아니지 그래서 조조건은 반드시 따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티영보 판별법 어떻게 판별하느냐 티영보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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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어떻게 될까 보거든 지금 보가 됐고 보가 됐고 보가 있으니까 중립축이 있을까라 얘기했지 그지? 자 중립축이 있다 치더라도 자 이와 같은 변형윤도가 생기겠지 자 극한 변형률 0.003이 있고 이제 항복 변형률 여기 Y 또는 Y 또는 YS가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이 변형률 또는 똑같다고 보고 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이쪽에 C가 있고 여기에 T가 있지 그지? 그니까 일단 일단 폭 B의 단체력은 구형보 직사각형 보의 단체력은 직사각형 보로보고서 A를 계산해보자고 자 A는 이제 자 C는 전체압축형은 이와 같이 되지 자 단체력은 T형보가 아니라 단체력은 직사각형 보고 A를 계산한 거거든 자 A를 계산했고 이것이 A에스의 Fy가 되는거지 여기서 A를 구해보면 자 여기서 이게 만약에 얘가 Tf보다 작으면 자 Tf는 풀렌즈의 두께지 이 조건이면은 이럴때는 그냥 직사각형 보가 되는거지 이것이 Tf보다 크면은 이것은 T형보가 되고 이것은 T형보가 되고 이것은 T형보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거란 말이에요 A를 구했더니 A가 직사각형 압축력분포 크기잖아요 그치 A가 여기서 자 요 크기잖아요 그치 요 크기가 요게 A잖아요 A가 작게 되면은 저거는 직사각형 보가 되는거고 A가 더 커지게 되면은 T형보를 본다 그 얘기가 되는거고 판별법에 그치 그치만들 나 프렌지의 콘크리트의 압축력하고 인장절근의 인장력을 비교해본다 프렌지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보게 되면 프렌지 콘크리트의 압축력은 이렇게 되겠지 일단 프렌지 전체가 압축력을 받는다고 봤기 때문에 깊이가 TF가 되는 거고 폭이 B가 됐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AS의 FY를 비교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이거보다 크다 이쪽이 크다 프렌지 콘크리트 압축력을 이렇게 놓고 구해보니까 얘가 이쪽으로 크다라고 하면 중립축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중립축이 내려갈까 올라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프렌지의 압축력을 구했고 철근의 인장력을 구했는데 압축력이 크다 그러면 중립축은 올라가야지 중립축이 프렌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저 경우에는 단철근 직사각형 보호가 되는 거지 이거는 직사각형 보호가 된다 직사각형 보호가 되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게 피형 보호가 된다 왜 이렇게 될까 물론 이해는 대부분 했겠지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 여기서도 인장력이 지금 우리가 C하고 T가 있는데 C는 프렌지의 압축력이거든 지금 얘가 굉장히 크면은 얘가 크면은 압축력이 지금 이거가 부족하잖아 부족하니까 얘가 너무 크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압축력이 이만큼 더 내려와야지 중립축이 내려와야 되거든 중립축이 프렌지 안으로 외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T영보 해석을 앞으로 하게 되었던 오늘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도 일단 T영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아 이래서 T영보가 됐다 그때만 T영보 해석하는 거야 T영보 아닌 거 가지고 T영보 해석하면 곤란하지 그래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T영보 판별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은 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 544 설계 휨강도 이걸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لي 이거는 기말고사의 4번 내지 5번 문제가 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단면이 T형 보일 때 단면이 T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립축이 외부에 있고 중립축이 아래에 있고 외부에 있고 플라스톤 오메티를 받는 T형 보일 경우 아까 판별을 하라고 했어 먼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T형 보네?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얘기거든 혈교 힘 강도니까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문제거든 단면이 T형 보로 바뀌었거든 T형 보일 때 PMN 쟤를 어떻게 구하느냐 되게 쉽거든 잘 보자고 이게 T형 보잖아 이럴 때 이 단면에서 PMN을 계산하는 거야 설계 힘 강도를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조금 이따 그려 이거 다 지울 거야 그리지마 자 이런데 이거를 자 요렇게 해보고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또 요렇게 해보고 요거를 지워버리고 자 얘는 두 개 더한 거지 그지 두 개 더했잖아 지금 그지 두 개 더했기 때문에 이 저항 모멘트 설계 힘 강도를 두 개만 더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MN1 영어를 MN2라고 넣자고 어 여기 봐 집중해 아니 4번 5번 문제라니까 하나 조수 20점짜리 주는 거야 근데 요정도는 이건 기사시험 문제거든 요정도는 바로 그냥 넣으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요 부분은 뭐야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 T형부에서 돌출 부분의 압축력이야 이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쿨엔지 돌출 부분 압축력 자 그러면 요 압축력을 구해보자고 C 이 압축력은 자 0.85 FCK 요거 이해되지 0.85 FCK는 압축력의 분포 크기지 그지 극한강도 자 요게 요게 일정하잖아 그지 이게 일정하지 일정하니까 자 직사격형일 때는 AB로 곱해준 거 이해하지 그지 AB로 곱해줬지 자 그럼 A 대신에 뭐가 들어가 A 대신에 TF가 들어가면 되지 자 TF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이거는 자 B 대신에 잘봐 잘봐 B-BW B에서 BW 빼주면 돌출 부분만 나왔지 그지 자 요거 이해되지 요거야 요거 키는 요거보다 아 프렌즈의 돌출된 부분에 압축력이 저렇게 된다 근데 정모멘티를 계산하려면 정모멘티를 계산하려면 짝힘 우력이 있어야 되잖아 인장력 압축력과 같은 인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요기에 동그라미로 요렇게 하나만 하자고 동그라미로 요렇게 해놓으면 요걸 가상 압축철근 프렌즈 돌출 부분 프렌즈 돌출 부분에 가상 압축철근을 여러분 책에서 보게 ASF라고 나와서 FY가 요렇게 들어가거든 ASF는 프렌즈의 돌출 부분의 압축력에 상응하는 인장철근 가상 실제 없거든 그래서 가상 압축철근이 요렇게 났거든 자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 요 모멘트 8은 요 모멘트 8은 어떻게 요 모멘트 8은 D에서 D에서 뭘 빼줘야 돼? 직사각할 때 2분의 8 빼줬지 그지 자 여기서는 2분의 TF 이게 모멘트 8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ML1은 자 프렌즈 돌출 부분 자 요게 에다가 이거 에다가 자 자 모멘트 8 저걸 곱해주면 되네 그러면 이제 자 요거서 잘 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가상 프렌즈 돌출 부분에 가상압축철근 양은 요걸 잡았지만은 실제로는 압축력에 얘의 압축력에 해당하기때문에 압축철근이지만 실제로는 얘는 인장철근이지 압축력과 상응하는 같은 양의 가상적으로 철근 양이거든 그러니까 요기서 이제 요기서 지금 요 돼지코에서 얘에서 일부가 여기로 들어왔거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AS에서 ASF를 빼준 양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쪽에 C는 0.85 FCK에 우선 깊이 A는 뭐가 돼 A는 A는 요 모양일 때 A가 그대로 들어와야지 조항모멘트는 아까는 TF가 들어가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지 잘 봐 잘 봐 여기서는 얘가 TF가 된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TF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면일 때 A가 그대로 들어와야 되고 B가 B가 뭐야 B가 뭐야 B W가 됐지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조항모멘트는 쉽게 나오는 거지 조항모멘트는 이제 여기서 문멘트 8이 B-A2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 MN2는 MN2는 뭐 이거에다 이거 업해도 되고 근데 이거 계산하면 좀 부찮거든 지금 부찮거든 그러니까 그냥 얘에다가 AS-ASF에다가 FY하고 D-2분의 2 해가지고 조항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지 그래서 조항모멘트는 이와 같이 한다 그런 얘기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예의자가 있거든 여러분 교과서 134페이지 보면 자 지금 얘기하는 대로 5-26식에서 가상인장철근 또는 가상압축철근 프렌지에 가상압축 ASF를 구했네 아까 얘기한 대로 프렌지 돌출 부분이니까 B-BW 했고 A가 TF가 됐고 그지 5-26식은 T형부의 프렌지의 돌출 부분의 압축력에 해당하는 가상철근야 그걸 똑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5-27식에서 공칭 휨강도 프렌지 돌출 부분에 대한 공칭 휨강도가 MN1이라고 한게 ASF의 FY D-MALANCE 2분의 TF로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135식으로 가서 이제 자 프렌지 돌출 부분을 뺀 두 번째 저항 모멘트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C와 T가 같고 거기서 A를 구했고 그래서 5-29식에서 저항 모멘트 그게 나왔지 그지 거기서 우리 저항 모멘트 모멘트 8에서 A가 필요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A가 필요하니까 5-28식에서 A가 C와 T가 같다는 데서 그게 나왔지 자 그래가지고 이 전체 공칭 휨강도는 거기 나왔다시피 MN1 플러스 MN2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여기 그 다음 나오는 철근비의 상한 하한은 보하고 똑같다 보하고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보에서 했다시피 얘 Epsilon T를 구해가지고 Epsilon T가 0.005보다 작으냐 크냐 0.002보다 작으냐 크냐 계산해서 여기서 또 최소로 0.004를 보고 이때 P가 여기도 P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P가 들어가야 되니까 P가 얘가 이 조건일 때 0.85다 뭐지 이거 보해서 따지는 거 얘도 보니까 똑같이 해줘야지 그지 요거 그대로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제 5-6을 하나 여러분 노트에다 그대로 풀어보자 자 예제 5-6이 있고 플렌즈 유효폭 B 176 B가 76 프렌즈 도끼 18 보의 높이 엣지가 100이네 엣지가 100이고 유효폭 D가 91 D91 BW BW-36 BW-36 AES가 7652 AES가 7652 나왔고 FCK FY 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하는게 뭐냐 헷갈리게 하는게 이거 하면 무적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구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T0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지금 얘들이 쉽게 하려고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76이 아니고 만약에 200이다라고 해놨을때 그럼 여기서 200이 200이 아니다라는거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버리지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아까도 봤다시피 대칭일 때 이거 나갈수인 최대치가 8TF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TF가 18이니까 곱하기 8하면 8,8,64에 144 그렇지 그러니까 144이상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를 따져봐서 그래서 요게 잘릴 수가 있다 거기서 헷갈리면 안되거든 그렇지 그런게 함정이지 항상 문제낼 때는 바깥에서 나는 안그러는데 나는 굉장히 양심적이거든 그런데 바깥에서는 여러분들이 함정을 만들어놓고 빠지기를 바라거든 그래서 저기서 조심하면 틀릴게 없다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번째 뭐야 진짜 T형보인지 봐야지 진짜 T형보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모멘트 또는 이거 이렇게 놓고 중립축이 여기 있으면 이거 T형보가 아니잖아 그래서 가장 프렌즈의 유효폭을 검사한 다음에 두번째는 진짜 T형보인지 그래서 중립축이 프렌즈가 아닌 외부에 있지 않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T형보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직사일 경보잖아 그래서 그것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T형보 판별법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A를 구해가지고 이 TF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중립축이 여기 있냐 여기 있느냐 또는 프렌즈의 압축력과 비교해가지고 얘가 내려오냐 올라가냐 따져가지고 중립축이 구할 거다 요거에 해당하는 거 이거 쉽잖아 이거만 틀리면 안되지 그치 요거에 의해서 가상압축축을 구하고 나면 인장은 거기서 그만큼 빼줘 놓고 우먼트팔이 이렇게 되는 그 다음 계산하는 건 쉽거든 그치 그래서 철문 콘크리트가 이렇게 쉬운 거다 이렇게 쉬운 거다 정말 쉽잖아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틀리는 사람은 집에 가서 혼나야지 여기 이제 뒤에 단면의 계산에서 쭉 나오는데 단면 계산은 안 해도 돼 왜 실제 슬래브를 저런 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거든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티영보의 슬래브 티영보 설계는 2학기 때 슬래브 설계하면서 배우게 될 거야